안녕하세요 쇼입니다 지금 아이들 미션 박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소감 반말 모드로 말하기 오늘 재미있게 촬영했어 예쁘게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우기 동생도 많이 많이 예뻐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 제스처로 표현하기 그리고 범위 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다섯 가지 말하기 휴가 갈 거야 파트 바꿔서 누드 또는 텀버에 한 소절 부릴게 쉿! 제스처 서로가 귀여웠던 순간 한 가지 말하기 우기란요? 우기가 부끄러울 때 제일 귀여워요 최근 해외 공연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 제시어 넣어서 말하기 네버버가 팬미팅 와주셨을 때 근데 저희가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오프라인 팬미팅을 했거든요 너무 많은 네버버가 와주셔서 되게 좋은 시간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와서 가지고 되게 행복했어요 요즘 내가 빠져있는 거 세 가지 10초내로 말하기 드라마 보기 그리고 제 얘기 치아미베 팬들의 아직 모르는 TMI 하나 알려주기 제가 아주 오래 준비한 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여러 명에서 우리 아이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팬에 cliffs 도넛 저녁 사이 우기도 쌓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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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